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월즈이고, 저는 샌인조지 국제의대의 총장입니다. 저 또한 의사이고요. 저는 열대병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저는 샌인조지 국제의대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리버사이드 의대의 초대학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다섯 개의 의대에서 교수로서 일했기 때문에 미국 의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의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들에게 해주는 얘기는 전부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두세 가지 핵심 포인트는 기억을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여러분이 다른 것을 기억 못하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최종적으로 의대에 가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들이 4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한 뒤에 결국 알게 되는 사실은 미국 의대는 외국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상태에서는 25만 달러를 소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의대에 가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4. 5. 6.